슈퍼맨이 돌아왔다 291화 내 인생 가장 뜨거운 날 이른 아침 어디론가 향하는 휠 벤져스인데요 아빠 조금 들려? 아니야 표정이 어두운데요? 아빠 나 아무 말 믿어 쌤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아빠 나 믿어? 알았어 어디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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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민희 언니 머리예요 백색 언니가 머리예요 위야 아니 내가 하는 건데요 아 쌤 아빠가 아빠가요? 제가 모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상 받아요 우리 아빠 상 받아요 어? 쌤 아빠 상 받는다고요? 저 오늘 상 받습니다 상 받습니다 무슨 상이지? 예 예 예 예 예 예 아빠 상 받을 거야 얘가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빠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죠 bloom 갑자기 너무 예쁘다, 너무 우지 알았어, 안 될게 상을 많이 받으셔서 지금 안뜨 negotiations 그래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상 받으러 가니까 아 의자까지 돌려주고 어머나 저것도 저게 밟히나 저게 이렇게 밟히나 올라가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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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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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엄 윌리엄 어디까지 뿌려나 preach. 아니 내려 내려 너무 올라 가면 선생님 머리 못해 거의 나오니까. 어해야 안해. 내려주려고 해 어야,해야 안해. 노 절병 생각하지도 마 아빠 저를 붙어가요. 내일 멋있게 해 드릴게요. 이 색 음, 예뻐 내가 아가 봐줄 거야 진짜요? 잘 봐줘 나 말 믿어 아가야, 이리 와 저렇게 형이 든든하게 봐주면 좋죠 그쵸, 순순히 따라갈 리가 없죠 오, 저거 오, 저거 이거 만들면 안돼 네네 오케이 오 아, 정말 펜터리 죄송합니다 어머나 착해라 형이 뒷처리 다 해주고 이거 한번 잘까요? 감사합니다 아가야, 감사합니다 아, 인사했어요 아 물도 맛있게 먹어요 아가 여기 한번 가볼까? 안녕하세요 아가, 안녕 안녕 아이고, 또래 친구가 있네 아가야, 우리 아빠 상 받는다 경사인데 자랑해야죠 아가 상 받아요 아가는 안 받아요 아가는 안 받아요 이렇게 귀여운데 귀여워서 상 받을 받으면 니네도 야, 십 반항은 했겠다 아가 아가 아가야, 가 아가야, 가서 우리 사랑해 온 세음이들 아가야, 가서 우리 사랑해 온 세음이들 아가야, 우리 애지 애지자 아빠 상 받으니까 너무 좋나 봐요 우리 아빠 상 받아요 상 받아요 어머나, 아주 그냥 현수막을 거의 기세네 어, 솜송 우리 아빠 상 받아요 무슨 상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이죠? 팥상 팥상? 팥상 받는데 머리 하나 가요? 팥상 먹으니까 팥상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올려 팥상 받아요 팥상 받아요 아이고 이곳을 떠나야겠어요 네, 인근 주민들 다 하시겠네요 뭐 마시는 살짝 있으세요? 그냥 이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올리고 박서준 느낌으로 해드릴게요 네? 박서준 저게 안 내려요 저도 이 머리 가서 정혜인 씨 스타일로 해달라 그런 건데 아, 이게요? 아, 정말 꽃단장 하시네요 아, 메이컵까지 아, 찾을 때 됐어요 아빠, 나 자랑했다 뭐했다고? 아, 사람한테 자랑 다 했어요 자랑했다고? 네 자랑 안 해주셨는데 아, 아빠 오늘 상 받잖아 돼요 아니, 그거 어차피 기사 못 들 거야 아빠, 밥상 받는 거 봤지? 네? 밥상 밥상 준다고? 아빠, 밥 잘 먹잖아 밥상 받는다고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네 아우, 너무 귀엽다 좋아 아빠, 왜 보이는 거야? 아빠, 왜 보이는 거야? 아빠, 왜 보이는 거야? 아이고 아, 이마 어, 이마 이마 이마를 부딪혔어 야, 이마 진짜 아파 아이구 아, 아파 아, 아퍼 잠깐만, 잠깐만 장난치다가 아플 것 같은데? 미안한데 귀여워, 근데 많이 아팠지?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온 거죠? 너무 귀엽다. 벤트를 눈이 번쩍 떠졌는데요. 아픔도 잊게 만든 손님의 정체는? 배우 신녀시네요. 이분 웹드라마 여신으로 유명합니다. 음악 프로그램 MC도 하고 요즘 굉장히 핫해요. 윌리엄 안녕? 반가워. 맨날 보다가 이렇게 본다.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진짜로? 고마워. 누나 진짜예요? 공주님? 네. 아이들은 거짓말 못해요. 이모가 안아줄까요? 왜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이고. 어머나. 여기 무슨 일이에요? 저 오늘 상 받으러 와가지고. 저도 거기. 아 진짜요? 애기들 받아요? 애기들 받아요? 내가 받아요. 좀 민망하죠? 이런 경우 민망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됐구만. 애기랑 놀아줘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이리 와 누나랑 놀까요? 고마워요. 신발에 탔어? 신발에 탔어? 여기야. 오. 신발 신게달라고. 신발 신 짱. 눈빛 봐. 이 눈빛 뭐지? 그윽해. 귀여워. 그윽해? 아련한 눈빛이었는데? 밖에 나갔어요. 나야. 그렇게 갔다 올게요. 네. 누가 누가 잘 왔나? 누가 누가 잘 왔나? 우와. 윌리엄 엄청 잘한다. 누나. 우리 까꿔 먹을까? 근데 윌리엄 누나가 먹을 건 없는데. 이거 먹는 거라도 될까요? 얹어볼까요 우리? 이거 먹을까요? 네. 아이 신난다. 뭘 드실까요? 짜자. 짜자. 열어 열어. 궁금한데요? 이거 뭔지 알아요? 뭐예요? 뭐예요? 미안해 이거. 누나가 식단 관리는 다이어트야. 해야 돼가지고. 신랑해 또? 아 저거 먹고 배가 불러요? 어. 누나 이거 다 좋아해. 이거? 고마워. 근데 이거 맛있어. 이거 건강에도 좋고. 아. 고마워. 컸콸. 우와 맛있다. 우와. 우와 맛있다. 우와 맛있다. 왜? 너 왜 먹는 척해? 너 왜 먹는 척해? 벤테기가 먹여주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벤테기가 먹여주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누나가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네요. 맞네요. 여신 입에 오이를 무지하게 밀어넣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만해. 너무 배부러. 아 그래, 윌리엄이 먹을 게 없어요. 뭐 먹고 해? 초콜릿이 있네. 초콜릿? 초콜릿? 어디에? 어디에? 여기? 아 이게 초콜릿 아니고 점이에요, 점. 달콤하다. 나도 그거 할래. 어디에? 여기다 점 해줘? 네. 보통 우린 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깨 아니야, 깨? 깨. 김, 깨. 이거 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잠시만. 이거 봐봐. 찍찍. 오, 예뻐. 예뻐요? 누나, 아가 돼줘요. 아가 돼줘요? 아가 돼줘요? 잡혔어요. 우와, 예쁘다. 어때요? 아, 이거 봅시다. 아, 태연정 선생님. 우와. 우와. 셋이 커플이야. 커플이야. 우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해빙턴즈가 시상식장에 도착했는데요. 우와. 왔다, 왔다.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뭐라고? 너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응. 참나. 알았어. 야,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거야. 신기하죠, 신기하죠. 신발으로 가야 되는데. 나 할까요? 아니, 또 하고 싶어. 아니, 또 하면 안 돼. 지금 늦었어. 우와. 멋있다, 그치? 지난 7월 24일. 뛰어난 활약을 보인 각 분야의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어이구야, 진짜 대단한 분들 다 모였네. 든든하겠어요. 아, 그러게요. 들어가자. 여기 앉아. 먼저 여기 앉아요. 아빠 상 받잖아. 감사합니다. 완전 경호원의 안내원까지 그냥 아들들이 다 해주네. 어허. 야. 앉아, 앉아, 앉아. 어허. 기가 윌리엄. 아, 여기서 술래새끼 하는 거야? 앉아주세요.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상... 어떻게 해. 아, 오늘 앉아 컨디션 최고조인데요, 진짜. 니가 상 받니. 아, 니가 상 받니? 아, 니가 상 받니? 아, 니가 상 받니? 아빠, 이거 뭐야? 꽃바구니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상 받는 거니까 나눠주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아빠, 잘 갔다 와. 내가 받을게. 어. 아빠 때리 말고. 그래. 아빠 하이킹. 컴온. 열심히 할게. 어? 뭐야? 열심히 할게. 형하고 있어. 아, 잘 봐. 하이파이파이파. 어? 거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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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나눠보자. 상을 떼어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대세돌 뉴이스트네요. 아이고, 맞아요. 아우, 윌리아이 꽃이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러게. 헉. 그 누구야? 그 누구야? 그 누구야? 그 누구야? 어? 누군데 저렇게 뒷걸음질을 지죠? 과연 윌벤저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